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. 정부는 오늘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 개 회사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, 신청자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가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. 지급 대상자는 오늘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